한국 축구대표팀 가장 원한다 강력 어필한 국대감독 최종후보 한국 축구대표팀 새 사령탑 최종 11인 후보에 포함된 명장 제르베 레나르 프랑스 여자 축구대표팀 감독 56 프랑스 이 한국에 대한 관심을 공식화했다 해당 소식은 지난 7일 스포츠조선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레나르 감독은 최근 매체를 통해 한국 a 대표팀과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함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며 현재 여러 팀이 감사하게도 관심을 보내주고 있는데 내 최우선 순위는 한국 대표팀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세 나이에 현역에서 물러난 레나르 감독은 곧장 지휘봉을 잡았다 2012년 잠비아 대표팀을 아프리카네이션스컵 우승으로 이끌었고 2015년에는 코트디부아르와 함께 또 한 번의 아프리카네이션스컵 우승을 거머쥐었다 이후 2016년 모로코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을 거쳐 프랑스 여자 대표팀 감독을 맡은 레나르 감독은 올해 7월 열리는 파리올림픽을 끝으로 프랑스 축구협회와 계약이 만료된다 그 역시 최근 기자회견에서 올림픽이 끝나면 떠나고 싶다는 의사를 프랑스 축구협회에 전달했다며 프랑스 여자 대표팀과의 결별을 예고했다 현재 레나르 감독은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의 남자 대표팀 감독으로 나서길 원하고 있으며 수많은 러브콜을 제치고 한국 대표팀을 원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다만 레나르 감독은 최근 여러 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조만간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며 다직 대한축구협회와는 어떤 접촉도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변수는 레나르 감독이 파리올림픽 이후 합류할 수 있냐는 점이다 앞서 협회가 다음 달까지는 새 사령탑을 선임한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레나르 감독은 프랑스 축구협회와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오고 알리며 한국 대표팀을 맡으면 서울에 상주할 계획이다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은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에 올랐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 세계적인 선수가 포진한 한국은 북중미 월드컵서 8강도 나아가 4강도 가능하다 그 기회를 함께하고 싶다고 밝혔다 결국 무산 황선홍호 시작도 전부터 초비상 걸렸다 수비 핵심 김지수, 브랜트포드 차출이 결국 무산됐다 스포츠조선은 8.1 영국 현지 취재를 바탕으로 김지수의 2024년 아시아 축구연맹 AFC 23세 이하 U-23 아시안컵 겸 파리올림픽 아시아 최종 예선 합류가 불발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브랜트포드에서 팀 사정을 이유로 차출을 최종 거부했다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김지수 잔류를 강력하게 원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현재 브랜트포드는 수비진 줄부상에 발목을 잡혔다 여기에 김지수마저 대표팀에 합류하게 되면 수비 자원이 전멸하는 상황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2004년생 김지수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에이스로 꼽히는 자원이다 지난해 20세 이하 U-20 월드컵과 올림픽 대표팀 프랑스 원정을 비롯해 가장 최근엔 서아시아 축구연맹 WFF U-23 챔피언십의 막내로 참가해 맹활약을 펼쳤다 A 대표팀 소속으로 카타르 아시안컵에도 출격해 잠재력을 인정받았다 김지수는 앞서 파리올림픽 아시아 최종 예선에도 승선했다 당시 황선홍 감독의 부름을 받은 그는 좋은 성적을 거둬 대한민국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싶며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소속팀 사정으로 합류가 어렵게 됐다 앞서 양현준 셀틱 이 소속팀 사정으로 합류가 불발된 가운데 김지수마저 이탈하게 됐다 여기에 미드필더 백상훈 제프시 서울의 부상까지 터지며 황선홍호의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 한편 한국은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무대를 정조준한다 오는 15일부터 카타르에서 열리는 2024 아시아 축구연맹 AFC 23세 이하 U-23 아시안컵에 참가해 파리행 티켓을 노린다 황선홍호 빨간불 2004년생 막내 에이스 김지수 결국 차출 무산 비상이다 황선홍호 수비 핵심 김지수 브랜트포드 차출이 결국 무산됐다 스포츠조선의 영국 현지 취재에 따르면 김지수의 2024년 아시아 축구연맹 AFC 23세 이하 U-23 아시안컵 겸 파리올림픽 아시아 최종 예선 합류가 불발됐다 브랜트포드에서 팀 사정을 이유로 차출을 최종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수의 빈자리는 대체 자원으로 채울 것으로 보인다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이끄는 브랜트포드는 수비진 줄부상에 허덕이고 있다 스리백 라인의 잔카 아예르 콜린스만 남아있다 또 다른 센터백 피녹은 아직 경기에 출전할 상황이 되지 않는다 김지수마저 대표팀에 합류하면 수비 자원이 전멸하는 것이다 물론 브랜트포드의 특성 상수비수 한 명이 퇴장이거나 부상이면 코백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하지만 프랭크 감독은 포메이션 변화보다 김지수 잔류를 강력하게 원한 것으로 전해진다 2004년생 김지수는 대한민국의 재능이다 나이는 어리지만 월반을 거듭하며 연령별 대표팀에서 에이스로 활약하고 있다 지난해 20세 이하 u-20 월드컵과 올림픽 대표팀 프랑스 원정 가장 최근엔 서아시아 축구연맹 waff u-23 챔피언십의 막내로 참가해 맹활약을 펼쳤다 a 대표팀 소속으로 카타르 아시안컵에도 출격해 잠재력을 인정받았다 김지수는 황선홍 대한민국 u-23 대표팀 감독의 부름을 받고 파리올림픽 아시아 최종 예선에도 승선했다 그는 앞서 볼림픽은 모두가 다 나가고 싶어하는 대회다 좋은 형들과 합을 맞출 수 있어서 감사할 따름이다 꼭 올림픽 티켓을 따내서 파리올림픽에 출전하고 싶다 또 좋은 성적을 거둬 대한민국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싶다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김지수는 소속팀 사정으로 파리올림픽 아시아 최종 예선에는 합류하지 못하게 됐다 김지수마저 이탈하면서 황선홍호는 시작도 전부터 비상에 걸렸다 앞서 양현준 셀틱 이 소속팀 사정으로 합류하지 못하게 됐다 황 감독은 홍시 후 닌천 유나이티드를 발탁했다 해외파 차출 문제가 여전한 변수로 남아있다 여기에 부상까지 발생했다 대한축구협회는 미드필더 백상훈, 데프시서울은 국내에서 무릎 부상 치료 후 회복 상태를 관찰해 합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멘 여기 앞서 양호가 있는 구분ENT MCGPD 작성돼야 한 0.27ras 6.1 purposely才 2분 후 으로 아멘 섹 equ이所